이렇게 주완이 형 불러와야 되겠죠? 응 이거 제가 치울게, 놔두세요 주완이 형 지금 할텐데 주완이 형 차에 시동 걸려있던데? 아무 말 없더니 주완이, 이 형이, 이 형이 이 자식이 말이야 뭐 찾으세요? 이거? 어떤 걸로 드릴까요? 이거요? 네 잡힌 제가 갖다 드릴게요 누군지 찾아보세요 형, 새우튀김 새우튀김 여기 있습니다 네 주완이 형 서울 가시다가 다시 또 딱고 한 거예요? 그냥 나 지금? 다시 돌아오신 거죠? 그럼 탕자 아 잠깐 흔들렸던 거죠? 흔들렸다 버스? 어디 가시는 거? 현안방에서 1시 5분차가 있는데 한 30분 남았어요 30분? 여기 조금 안 돼서 기다리세요 응, 기다려야지 시간이 조금 커피 한 잔 되죠? 그래서 좀 성렬이가 마트 안 해요? 네? 성렬이, 지금 내 성렬이 아니야? 7일 후에요, 7일 후 여행 갔다가 7일 후에 와요 그 집 마트는? 맞아요, 맞아요 어머니 커피 어머니 커피 어머니 커피 어머니 커피 뜨거워요 근데 여기 옆에다 드릴까? 그죠? 뜨거워서 컵 두겠는데 뜨거워 어서 오세요 고마워 제가 하겠습니다 우동 먼저 드릴게요 어디로 드릴까요? 뜨거워요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와, 이만해? 네, 맛있게 드세요. 아, 여기 혀가쁘면 먼저 먹어. 아니, 아니, 아니. 에이, 에이. 먼저 먹어. 숯풀게 해. 예, 그만. 숯풀게 해. 예, 그만. 맛있는데? 맛있어? 맛있어? 원래 이런 거 본문이 주면. 속이 뻔하죠? 어떤 걸 찾았는데요? 맛있어? 맛있습니다. 네, 네. 아이고, 시원하고 있다. 네. 아이고. 고구連rete. 고구